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소문난 잔치입니다. 소문난 잔치 하면 보통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이런 속담들을 얘기하는데 혹시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교촌이 실시하는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이었는데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월에 제주도 교육청에서 전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등학교 체육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번복된 일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희 키워드 뉴스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고. 네, 다시 한 번 되짚는 의미에서 청취자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이게 좀 반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서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연말부터 다음 년 연초까지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교나 교원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학과 전공 과목 두 과목을 필기로 치르는 1차 시험을 통과하면 심층 면접과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또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시련 그리고 실기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생님에 대한 선선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임용도 고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용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있고 그리고 0.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시험에 합격자 명단이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번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지 좀 상상이 가실까 모르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모르진 않겠고요. 사실 고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전용자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은 두 번이나 그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합격자 변경 공고가 있고 나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시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회원들은 이제 임용고시의 줄임말입니다. 못 믿겠다. 과거 시험 결과에도 오류가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임용시험 절차에 대한 부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원인은 직원이 시험 점수를 잘못 입력한 단순 시수로 좀 밝혀졌습니다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 본복 사고를 두고 당시에 단순 해프닝을 다루듯이 좀 가볍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죠. 1차로 합격자가 변경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입장문이나 사과문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또 전국적으로도 좀 논란이 커지니까 교육청이 4일 만에 좀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리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문 교육감은 18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험생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리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을지 생각하면 이것이 늑장 대응이다 소극적 대응이다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를 이제 본복 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성적을 잘못 입력한 오류뿐만이 아니라 체육과목 실기 시험에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다뤘지만 그 한 응시생이 이제 제보되면 제가 알게 됐고요. 그 현장에서 그 시험 일정 공고와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공고문엔 실기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간식과 음료만 간단히 구비해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당일에는 수영 한 종목만 남겨놓고 교육청이 갑자기 점심시간을 진행한 겁니다. 네. 그 키워드 뉴스 시간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은 당연히 그 시험 당일 일정에 맞춰서 리듬을 생활 리듬을 갖다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없던 점심시간이 1시간 20분가량 생겨나면서 일부 응시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커지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교육청의 설명이 더 좀 황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현장에 있던 평가위원들이 점심을 안 먹으면 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응시생들의 현장에서의 컨디션보다는 평가위원들의 배고픈 게 더 우선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갑자기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좀 주먹고구식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 점심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공지 없이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육실계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기록평가와 주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자세평가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슛을 몇 개를 넣는지 그게 기록적인 정성평가로 분류가 되고 또 슛을 던지는 자세를 보고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정량적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평가 방법은 시험 동지를 통해서 다 안내가 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시험 당일 다르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 허들 달리면서 허들을 뛰어넘는 그런 정목이 있는데 이거는 기록평가냐 아니면 자세평가냐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평가로만 이루어진다면 응시생들은 허들을 넘는 자세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쓸 거고요. 반면에 자세평가 위주로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응시생들은 달리기 기록보다는 넘는 자세에 더 신경을 써서 체험을 치르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허들 종목에서 평가 방법이 공고에 따르면 기록평가도 같이 반영이 된다고 명시가 됐는데 시험 당일에는 기록은 측정하지 않고 자세평가로만 점수가 매겨진 겁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임용 시험인데 이렇게 막 바뀔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었거든요. 그럼 당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당시 교육청에서는 시험 일정과 평가 방식은 시험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가 돼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험요건처럼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나온 도감사 결과에서는 앞으로 임용시험 실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의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 응시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감사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현실도 좀 놀랍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합격자 범부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아까 성적을 잘못 입력한 단순 실수한 그 직원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요. 조치가 내려졌고 책임자인 5급인 팀장과 4급인 과장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징계 수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서 거기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경징계의 경우에는 최대 감봉 처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을 잘못 입력한 직원은 경징계 그 책임자들은 경고와 주의 처분이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처분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과연 눈높이에서 도민들을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인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합격자 범복 사태가 지역사회와 또 교육계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미친 파장을 생각하면 납득이 쉽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날 도교육청 오늘 열렸던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그 관계자에 따르면 아까 4급이었던 팀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국립대학교 소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학 측에 해당 팀장에게 경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4급인 과장 주의 처분을 받았던 그분은 지난 3월 1일자로 원래는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가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었습니다. 합격자 범복 사태의 책임자인 분이 승진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니깐 교육청에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를 이미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담당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위 거쳐서 아마 징계 수위가 정해질 거고요. 사실 저는 이번 사안에서 담당자에게 경쟁기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처분 수위를 떠나서 도감사위에서 가장 직위가 낮은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실 공공에 좀 피해를 끼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린 그런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인이 좀 윤리적 의식이 낮아서 소위 개인의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원인인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합격자 본복 사태의 원인이 성적을 입력하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자나 또 그 실수를 걸러내기 어려운 시스템에서 비롯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구조를 전체를 개선하는 것보다 일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니까 보통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도감사위 결정이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가장 말단인 직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경향이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번 사태에서 담당자보다는 팀장에게 또 그보다는 과장에게 또 그보다는 교육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기자회견에 좀 빠진 부분이 그 합격 번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 얘기였거든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요. 이번 합격자 번복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응시생 아닐까 싶습니다. 합격이 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불합격으로 바뀐 당사자분은 물론이고 그 체육과목의 응시생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다수의 응시생들이 과연 이번 시험이 공정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청이 발표한 개선 방안에선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 응시생 분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사실 처음 번복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그 응시생 분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 응시생은 제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 때도 시험을 치를 때도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의리다라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에 도감사위의 감사 청구할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방치 대책과 함께 피해 응시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수천에 밝혀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확인한 바 있다면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밥 먹어요입니다. 네. 저랑 조 기자는 나중에 먹도록 하고 그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네. 최근 저희 제주투데이 김재웅 기자가 연이어 보도하고 있죠. 원희룡 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에게 밥을 샀다는 뉴스가 아주 지역사에서 뜨겁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이걸 지난 4월에 원 지사가 4월 15일 총선에 있고 나서 그 엿새 뒤인 21일에 제주를 찾은 통합당 청년위원회들과 관담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제공한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 관계자에게 업무 추진비로 밥을 사준 게 적절한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취재 기자로서 또 도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부분일까요? 제주도민들 중에는 원지사와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 중 하나로 원지사를 꼽는데요. 제주도 측에서는 이번에 그 논란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고 두 시간 만에 해명 자료로 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당한 지자체장의 업무 활동 및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제주도의 시책과 지역을 홍보하고 중앙당 청년들에게 지역 현황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간담회 자리는 또 청년위 측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제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과 밥 한 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질문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시간도 잘 내주고 밥도 잘 사주는 우리 도지사께서 왜 도민들에겐 그리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좀 짧아서 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난달 20일에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와 선을 1위 주민들이 도지사를 찾았습니다. 이분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간단히 열고 사업 승인을 좀 불허해달라는 요구서를 원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지사실 방문은 사전에 비서실과도 약속이 잡힌 일정이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청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공무원 수십 명이 주민을 막아 세웠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은 봤습니다. 막은 이유가 1층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른 지역에 같은 당 청년들은 만나주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은 잘 안 만나준다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청년 녹색당과 제주 청년 녹색당인가요? 여기서 원희농 지사님 우리도 밥 먹어요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밥 먹어요라는 제목이었었군요. 알겠습니다. 조 기자랑 저희는 나중에 또 밥 한번 먹도록 하죠. 여러 민원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